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의 국방부 또 터졌다 과연 이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가 왜 하루하루 매일 이러한 사태가 터질까요? 군 장병들이 부실한 급식에 대해서 그 폭로가, 폭로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한민국 군인들의 급식 실태에 대해 외신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서욱북방부 장관은 이런 사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왜 장병들의 이러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부실한 급식 사태에 대해, 실태에 대해 외신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배식은 급식은 아프리카 군대보다도 못하다 라고 사진까지 대문짝만하게 올려놓고 대한민국 군 장병들과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연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군대에 보낸 우리 부모들이 왜 이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에 우리가 반항해야 하는지 그 이유다라고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른 언론들이 다 나온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저도 몇 번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39사단에서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격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받고 있는 급식 그 급식 사진이 올라왔는데 제목 자체가 뭐냐 똥국에 계란찜 똥국에 계란찜 그러니까 밥에다가 그냥 김치, 계란찜 하나 그리고 국은 아예 먹을 수 없는 똥국이라고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39사단 장병이 폭로라고 제보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코로나19 격리 장병들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 오면 2주간 각 부대에서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격리를 하는 장병들의 식사가 한심하게 짝이 없고 또 격리를 하는 시설도 폐가나 폐시설, 폐방공호 이런 데서 먼지가 풀풀 날리고 밤에는 찬바람이 생생 들어오는 이런 폐시설에서 장병들을 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서울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이렇게 터졌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 이렇게 39사단의 급식 실태를 밝힌 이분의 이야기와 함께 그 밑에 익명의 수많은 댓글에서 저는 어느 해군에 있는 누구, 어느 공군에 있는 누구 이제 우리 부대도 터질 때가 됐습니다 아마도 우리 해군 부대도 터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해 공군 모든 부대가 지금 이 급식 논란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똥국의 계란찜 39사단에서도 격리 장병들에게 부실 식단 폭로 격리 장병들에 대한 부실 급식이 논란인 가운데 경남, 하만, 육군 39사단에서도 격리 장병들에게 부실한 식단이 제공됐다는 폭로가 나와 군 당국이 진상 규명에 착수를 했다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39사단 부실 배식이라는 내용의 게시물과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사진 속 식단은 검은색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밥과 계란찜 손가락 두 손가락만 한 거 하나 그리고 김치 한 줌 사진을 보면 제보자가 올린 내용에서 제보자는 39사단 구밀 조식 메뉴입니다 국은 똥국입니다 김은 아예 없습니다 노란 반찬은 계란찜입니다 정말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제보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16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으며 교도소보다 못한 대한민국 병사들 안타깝다 진짜 이 문재양 정권 언제 바뀌냐 이 문재양 정권의 국방부는 뭐하고 있느냐 군의 아들을 보낸 이 엄마들은 이것을 보면 얼마나 울겠느냐 장병들이 바라는 건 큰 거 아니다 격리자들 추가로 뭘 더 챙겨달라는 게 아니다 정량 배식을 해달라는 거다 또한 우리 부대도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또 우리 해군부대에서 이러한 실태가 분명히 터질 때가 되었다 공군부대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또 우리 특선사령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듯하다 이게 뭡니까 육해공군의 모든 데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댓글들만 봐도 어떤 분의 댓글인 그냥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이 어미는 펑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자식을 군대에 내보낸 우리 부모들이 돈을 좀 보탤 토이닝 국방부 장관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성토의 성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음식 쓰레기보다도 못한 저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 대한민국 군 39사단뿐이 아닌 대한민국의 군 간부들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 위원님들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우리 군 장병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5월 3일 이 밀리터리 타임즈는 한국군 장병들의 식단 논란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식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일 터전하고 있는 한국군 장병들의 식단이 마치나 아프리카 군인들보다도 못한 식단처럼 보여 이것이 진짜 한미동맹과 관계된 한국 군인들의 식단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군인들의 식단은 매우매우 열악하고 매우매우 한심하다 또한 로이터통신도 한국 국방부의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 전에 코로나 사태와 함께 공군부대에서 폐시설에서 생활하게 한 그 기사를 로이터통신이 인용을 하면서 한국 군 장병들이 폐시설에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생활을 하며 장병들이 진짜 한심한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정말 힘든 노숙자보다도 못한 감옥보다도 못한 병령 생활을 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이러한 부실 급식 실태가 왜 외신들을 통해서 국가적 망신을 받아야 합니까 왜 외신들이 이렇게 발칵 뒤집어져서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이러한 대한민국의 군을 폄훼하는 기사를 누가 쓰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국방부 장군들 뭐하십니까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제7위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방부 이제 장병들까지 아작을 냅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제 장병들을 위해서 문제결에 나서십시오 문재인에게 저주를 하는 저 장병들의 호소가 안 들리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